한글자막 by 한효정 집 전체가 외백이 유토피아로이 안내판 주로 꾸민 옥다 컨니지비 작품번호 17 맛을 나들인 뒤에 창살이 난 두 개의 창문을 가운데 두고 흰 베개 그려진 동네 지도 같은 장난기 거듭한 재미진 작품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유토피아로이 질이 제주의 화산석 붉은 송이질로 이어 점수다 칠 양패는 이디저디 동네의 명사도 고염진계양 작가의 상상력이 더 허여진 모을 풍경을 더욱 곱둘락하게 수놓고 이신 작품입니다